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며칠 전에 넌 이제 엄마 아빠 다 죽고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밥이나 하고 사라 그 사연 기억들 아시죠? 그거 후기 올라와서 가져왔습니다. 일부는 고정된 거를 링크 달아 놓을게요. 원지, 시아버지 밥 때문에 이혼한다던 그 사람입니다. 네 저도 알아요. 이거 저희 시아버지 밥 때문이 아니라 그거를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이유로 저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 밑바닥을 본 게 제일 큰 이유라는 거 말이죠. 어릴 때부터 엄마랑 둘이 살면서 밖에서 일하는 엄마를 대신해 밥도 하고 살림도 하면서 그냥 내 손으로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래 이걸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해맑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남편은 교대 근무를 하느라 항상 잠이 부족하고 자기 밥도 못 챙겨 먹고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진짜 뻘겋게 익어서 완전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만 보니까 그래 내가 해야겠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누이 얘는 연애 때부터 동생처럼 애교도 많이 부리고 언니 언니 이러면서 따르던 애라 미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 지도 많이 힘들어 저런 거겠지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버거워서 저러는 거겠지 그냥 내가 해주지 뭐 이런 마음이었던 거고요. 끝으로 저희 시아버지는 몸이 불편해지기 전부터 항상 저한테 고맙다며 정말 인자하고 좋았던 기억만 있어요. 결혼식 올릴 때 이제 내가 네 아빠 해줄게 이랬던 게 늘 감사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혀 후회 없고 짜증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미웠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챙겨드릴 때마다 항상 고마워하셨고 미안해하고 아이고 콩콩아 너 힘드니까 내일은 오지 마라 이런 말도 하고 실제로도 당신 혼자 물에 대충 말아 드시고는 오늘은 나 밥 먹었다 콩콩아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이랬던 적도 여러 번 있어요. 몸도 몸이지만 아버님은 특히 손 쓰는 게 많이 불편한 분인데요. 제가 청소라도 하려고 치면 당신이 하겠다며 나서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물건 깨는 것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열심히 하다가 내가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받아 먹기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파가지고 니가 고생이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러고 또 항상 고맙다 해주시니까 화가 날래야 날 수가 없죠. 아니 오히려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일단 시누이 밖에서 그렇게 우당탕거려도 내다보지도 않고 지가 처음 하신 술도 마찬가지. 알아서 치우라는 듯 문 앞에 내놓기만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밉더라고요. 특히 얘가 문도 잠그고 술 취해 자고 있는가 보면 돌아버리는 거죠. 또 술에 안 취해 즉 명정신일 때는 폰 붙들고 누워만 있고 점점 미워지고 꼴보기 싫어졌어요. 몇 번은 웃으면서 좋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말을 아예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 좀 해봐라 했더니 그 안 그래도 힘든 앤데 냅둬.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얘가 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내가 뭐라 해가지고 되겠냐? 이러면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마르는 태도에도 화가 났어요. 그래도 처음엔 고맙다고. 자기 덕분에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이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는 듯.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 그거 좀 해드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아빠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네가 신경을 좀 써봐. 보양식 좀 해드리라고. 등등등 이런 모습에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그럼에도 늘 저한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던 아버님 봐서 억지로 참고 있었던 거죠. 아니 지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알아서 챙기고 있는데 그리고 가게를 차린 뒤에도 자주 들러볼 예정이었어요. 물론 지금처럼 거의 매일매일 가는 건 힘들겠지만 그런데 꼭 무슨 빗쟁이처럼 구는 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빗말이라도 그냥 고맙다 하고 아니 그런 척 연기라도 했으면 저요. 아마 죽을 때까지 호구 노릇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전혀 억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만 해줬다면. 여하튼 짐을 싸들고 나가봐야 갈 데도 없는데 지 알아서 들어오겠지 싶었는지 이틀 동안 연락 한 통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지나서 이제 뭐? 실종신고하러 간다고? 이런 문자를 보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모습에 더 화가 난 거고 게다가 우리는 사실 혼이기 때문에 신고 안 될 거거든요. 어디냐고 묻지도 않고 미안하단 말도 없고 그냥 다짜고짜 실종신고한다 그러고 이렇게 겁주고 경고하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 차라리 지금이라도 미안하다 빗는 척이라도 했으면 들어갈까 말까 이런 고민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사과는커녕 이렇게 무시하는 말만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본모습이구나 싶고 고작 이런 취급을 사랑이나 믿고 살았던 게 너무 허탈하고 또 흔들릴까봐 조금이나마 걱정을 했던 게 내 자신이 너무 멍청해서 이제는 막 슬픈 마음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서글픈 거죠. 연애하는 내내 그리고 결혼 생활하는 그 긴 시간들 동안 왜 이런 남자인 걸 나는 몰랐을까 하는 후회도 되고 내가 진작에 그냥 못하겠다 나 안 할 거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를 못했는지 자책도 되고 또 이런 와중에 아버님 밥 걱정을 하는 제가 미워서 화도 나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고기 걱정했었죠. 엄마랑 같이 살던지 그 보험금 나온 걸로 빚갚고 내놨는데 팔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팔리면 돈 합쳐가지고 집을 구하자 했던 거고요. 거기 지방이고 남편은 경기도권인데 전세금이나 집값이나마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남편이 전세로 살고 있던 집에 제가 몸만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침대 하나 딱 사왔네요. 그래서 뭐 따로 정리할 것도 챙길 것도 없었어요. 저는요. 제 팔자가 너무 기구하고 거지 같아가지고 내 주변 사람 다 죽어나가고 이렇게 나도 힘들게 사는구나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구나 싶었는데 여러분이 써주신 댓글들 보고 마음 고쳐먹었어요. 진짜 조상신이 보호를 해주셔서 집도 안 팔린 거고 혼인신고도 안 한 거고 아이도 없는 거구나 통장을 안 합친 게 얼마나 다행이냐 싶어요. 즉 팔자가 기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더 큰일 터지기 전에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일찍 집 밑바닥을 드러내준 게 참 고맙더라고요. 특히 마지막까지 사과하는 척조차 안 해준 거 이 역시 너무나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나를 흔들어 보지도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남편 스케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이 비어있을 때 자잘한 짐을 좀 챙기려고 갔더니 이 인간 그 사이에 비밀번호도 바꿔놨네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건데 웃음이 다 나오는 거야. 이야 내가 이런 대단한 놈이랑 살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요. 그래도 비벌을 물어볼까 하다가 뭔가 좀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그냥 열쇠 아저씨 불러가지고 따고 들어갔어요. 근데요 비벌을 바꾼 거랑은 또 다르게 제가 물건 챙기러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봐요. 옷장이 활짝 열려져 있고 다른 제 물건들도 마찬가지 죄다 화장대 밖으로 다 꺼내져 있더라고요. 가져가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연애할 때 저한테 사준 명품 가방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제 주변 친구들이 야 넌 가방에 그거 하나밖에 없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들고 다녔는데 이게 뭐 선물이고 또 비싼 명품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추억도 많고 또 나한테 편하고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을 들어서 그랬던 거라서 이거를 가지고 갈까 말까 한 10분 정도 고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앞에 들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좀 웃기지만 그렇게 했었고요. 결국엔 그냥 놔두고 왔습니다. 솔직히 아까웠어요. 하지만 미련도 추억도 그리고 추억까지 그 안에 다 담아두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짐을 옮겨놓고 나서 우리 헤어지자 이제 그만하자 서류 정리할 것도 없으니까 난 내 짐만 들고 나간다 했더니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까지 해요. 연애할 때 욕이 뭐야? 앞차가 갑자기 멈춰도 욕을 안 했던 남자입니다. 근데 몇 년 사이에 사람이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 이랬고 그 본성이 튀어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이런 게 뭔 소용이 있나 싶어서 딱히 놀랍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그런 건 있었죠.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알고 있던 이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그런 현타가 잠깐 오긴 했는데 여하튼 그게 전부였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 두 사람 소식을 들었는지 아버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벨 울리는 순간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계속 망설이다 겨우 받았는데 이때 아버님 첫 마디가 아가 정말 미안하다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순간 저도 울컥해가지고 눈물 나오는데 겨우 참고 아버님 왜 우세요 이랬더니 아니다 이야기 다 들었다 그게 다 나 때문이다 이러면서 계속 울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꽁꽁아 꼭 행복해지거라 이래가지고 이땐 저도 못 참고 결국 울고 말았죠. 그런데요 갑자기 신우위에 비명같은 소리가 막 들리더니 아버님의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나봐요. 막 우당탕탕 난리가 나다가 전화가 끊겨버렸고 몇 분 뒤에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때는 그냥 안 받았어요. 듣고 싶었고 들어야 했고 들어야 할 말들은 다 들었으니까 아니 정작 이 말을 해야 돼 즉 들어야 할 그 사람한테 못 들었으니까 허무하다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나는 우리 사이에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 될지 되게 긴장하고 겁도 먹고 그랬는데 그 시시한 말 잘 지내라 겨우 이 가식적인 말 한마디 못 듣고 6년 세월이 끝나버렸어요. 아니 욕만 오지게 처먹었네요. 별별 년이 다 튀어나오더라고. 여하튼 400개가 넘는 엄청난 댓글들 잔뜩 캡처해뒀어요. 혹시라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 들여다보려구요. 번호도 그래요. 바꾸려다가 그렇게 하면 부동산에도 번호를 바꿔야 되니까 또 이렇게 하면 남편이 알아낼 수가 있으니 일단은 두고 집 팔리면 그때 바꾸겠습니다. 뭐 찾지도 않겠지만요. 번호를 바꿨는데 연락오면 혹시 또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독하게 가려구요. 사실 처음엔 그냥 속풀이 하고 싶어서 화낌에 글 쓴 거고 남편이 싹싹 빌어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냥 못 이긴 척 모르는 척 글도 지워야지 싶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 오히려 이젠 이 인간이 이 글을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정 떨어졌는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 또 댓글들 보면서 본인이 얼마나 나쁜 새끼인지를 깨닫고 또 뼈아픈 소리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할 거구요. 행복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처음엔 내 스스로가 도망치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무 비겁한 게 아닌가 여겼는데 이젠 아니구요. 멀리 멀리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서 저 혼자 잘 살아볼 거에요. 아 그리고 그때 고기에 미련 가진 거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입맛도 없고 아버님이 잘 드시질 못하더라구요. 그러다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다 해서 제가 파채랑 이래저래 맛있게 구워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라서 순간 저도 모르게 그게 생각이 난 거고 또 많이 아까웠나봐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아버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에요. 또 댓글들 보면서 진짜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 역시 제가 신경 쓸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무조건 제 인생 하나만 챙기고 살 거에요. 삐아픈 댓글들 마음 깊이 새기고 갑니다. 저는요. 반드시 꼭 행복해질 테니까 그러니까 제 행복 빌어주신 분들 저보다 더 많이 행복해지세요. 댓글 1번 6년? 뭐 생각하면 솔직히 아쉽고 또 아깝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60년을 생각하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내고 특히 님 전남편 말이야 자기 아버지 몸 안 좋아지면 쓰니 탓하고도 남을 그런 미친 종자니까 그 어떤 종작도 남기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제 소방관에 헤어진 여친 스토킹하다가 흉기를 들고 여친 집 배관을 타고 올라갔다 잡혔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님도 혹시나 하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2번? 그게 진심이든 가식이든 뭐든 간에 그래도 쓰니 시아버지는 인품이 괜찮은 분 같은데 자식들이 짐승 같은 것들이라 말년에 고생이 참 많아 보입니다. 불쌍하네요. 그래도 쓰니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앞으로만 나아가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3번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전남편이 아니라 그냥 전남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무엇보다 다음 인연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4번? 님 전남편의 말과 행동은 살아가는 아내를 찾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뭐랄까 그냥 도망간 노예를 찾는 노예 주인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미친 거 아니야? 이 나라에 노예 제도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 가보기 역 몰라요? 진짜 당당하네. 님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 어떤 책임도 의무도 없다고요. 부디 새로운 인생 항상 꽃김만 열리길 기도합니다. 5번? 세상에나 사람을 얼마나 만만히 보고 무시를 했으면 사과 한마디 없고 비밀번호 바꾸고 거기다 뭐 짐도 다 꺼내놨다고 그리고 또 뭐 욕을 해? 야 스니가 이런 취급당한 거 너무 안쓰럽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털끝만큼의 미련도 안 남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앞으로는 꼭 행복한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진심이야. 화이팅! 6번 야 이런 와중에도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실종신고를 한다고? 이건 뭐 도망간 노비 쫓는 추모꾼 같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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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진심은 바라지도 않아. 최소한 가식이라도 떨어보라 이 말이지. 스니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고맙고 미안한 게 진짜인지 가짠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렇게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면 스니도 그러잖아요. 그게 가짜라 해도 나한테 고맙다고 해주면 나는 평생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이 남편놈은 그조차도 안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누라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특히 이제 부모님 다 죽고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네가 뭐 그래봐야 어디로 가겠어? 이런 이건 천성이거든. 천성입니다. 천성. 절대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아무튼 스니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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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